란듐 디센드 암호 5 디보 유얼 스펠즈 뭔소리야 소별시킨다고 처음 사용한 카드가 소별됩니다 이 페널티는 엄청 쉽던데 저 페널티가 제일 쉬운 것 같은데 뭐야 저거 똑같네 아니 랜덤 돌렸는데 그제 그럴 수도 있지 5분의 1 4분의 1 또 걸렸네 순서까지 똑같으니까 5분의 1 4분의 1 5분의 1 4분의 1 순서까지 똑같으니까 5분의 1 4분의 1 5분의 1 4분의 2 얜 능력이 2개밖에 없나 으흐흐흐흥 으흐흐흐흑 아 으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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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흑 아이스크림 저기 4 공격력을 얻습니다. 탄다 타 양초뱀 다 죽는다 양초뱀 부활시켜주면 또 랜덤이네 영웅을 리폼으로 계속 퍼올려야 되는데 슛닐이 아닐 것 같은데 히모와 버나우디를 부여합니다 십힐과 버나우디를 부여합니다 힐이 좀 쓸모없긴 해 어셈드 고릴라 슬레이 20 골드 체력 3은 그래도 좀 너무한다 레이지 스택 2배 레이지도 걸쳐나야겠지 일단 에서 레이지 먹어도 되죠 안남았다 공격력 10 공격력 10 055 70 라지스톤 3개짜리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얘는 레이지 붙이는게 더 낫겠지 슬레이 골드로 2층에 도둑놀 나오지않나 야 저거 맨 끝에거 잡아야되는데 토치가 안나왔네 아이고 실수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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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 아이고 아 którą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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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盾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트럭이 많이 달진 않아 이 정도 해 뭐 아니 토치 많은데 왜 안 나왔냐 잡았다 이거 쓰려면은 아주 번아웃만 있는 애들로 유닛을 구성을 해야되는 층은 하나를 1층에서 소모전하는게 낫겠지 유닛 하나를 리폼합니다 없으세요 폰 브레이크 몰팅임프 파라핀 2에 복제할만한가 45 43 1코스트니까 2층 3층에 놔두고 올라온 애들 때려잡아서 돈 받아야겠다 유닛은 지금 자리옆을 것 같고 앤들리스를 부여합니다 적에게 사일런스를 부여합니다 아 요거 먹자 트램플 관통 근데 애들 목 배치가 제가 앞에 탱있고 뒤에 얇은 애들 있던데 관통이 크게 쓸 일이 없더만 아 미친 데미지 쉴드 아 폭탄의 데미지 쉴드 그건 괜찮아 아 야 다 죽이면 안 되는데 몇 마리 올려 보내주면 안될까 돈 벌게 아 스튜어드 좀 치워야겠다 유닛 파밍은 괜찮은거 같네 아 성공이 아니라서 한 chicos 1 2 3 2 3 2 1 3 2 1 2 5 저거 하나만 되는 거였구나 인프 너버스 칼을 묶고 힐 카드도 없지 앱도 컨슈미인데 음.. 애매하다 애매 리폼이 더 필요하다 잡았네요 어 없어서요 라스트 스탠드 레이즈도 배 흠 흠 랜덤한 디피트 유닛을 가지고 공격력 40을 부여한다 흠 근데 제가 버드아웃이 붙어있다는거는 제가 뒤질텐데 음 노랭이 먹어야되나? 코스트 먹자 아.. 아이스크림도 있는데 스튜어드 스튜어드 좀 지우고 마법강호도 한번 하자 cima 음 ㅅ 오 으을이 1 폿아웃 27 더블스택 더블스택 폿아웃사스택 아 이거 날줄 알았으면 여기다가 할걸 음 없으세요 도체에다가 서지스톤 박는건 좋지 하베스트 85 보스전 되게 힘들거 같은데 근데 부활만 잘 잡히면은 1층에서 싸고 2층에서 싸고 3층에서 싸고 이렇게 하면 안되나 스펠쉴드 헤이스트 헤이스트에 스펠쉴드라고 또라인가 근데 트램플만 여공에 빨리 박을 주시면 될거 같은데 여공에 빨리 박을 주시면 될거 같은데 빠른 트램플이 필요합니다 자 자 진실의 방으로 여공 돈이 되어라 아 아 쟤 맨 뒤로 올라간다 아 아 달달달달 부사다 될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내 글자 도도 엄청 벌리는데 부자 되겠네 이러다가 아이고 부자 되것은 없어져요 이 게임은 드로우 카드가 존재하지 않나 다음 턴 드로우 카드들은 있던데 이번 턴 드로우는 부지를 못한 것 같네 야 나 올라가요 도드로우 주세요 도드로우 주세요 아앗 영어 아이디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앤들리스도 바랄까 하는김에 스텔스도 줄까 아 근데 얘는 어차피 번아웃이니까 앤들리스가 필요한건 아니지 앤들리스는 죽으면 대위로 올라가요 앤들리스는 죽으면 대위로 올라가요 핸들리스를 만약에 붙일거면 파라 핀 애들한테 스텔스는 쟤네들이 쓰면 사기인데 내가 쓰면 쓰잘데기가 없어 아앤들리스는 죽으면 대위로 올라가는 수분이 없네 아앤들리스는 죽으면 대위로 올라갑니다 드로일이면 쓸 필요가 제거 더 보고 트리켓 보고 컨슘 카드가 50% 확률로 버려집니다. 부자가 될거야. 컨슘 카드 30% 스몰 샤드 메디엄 샤드 라즈 샤드 하트리스 에바임 하트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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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스네 아 스텔스 큰일났는데 아이고 아니네 스텔스가 아니네 라이프 스틸십이라고 도라이구만 이거 하트스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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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떨어트렸어도 잡아야 되는거 아냐? 불필이면 간배는 안될거 같은데 아이 불필이면 탈 아잇 올라가서 잡자 어쩌겠어 딱 때라 아 이걸 못찾으면 된다고? 이제 잡지 어 없어져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이프 스틸 10의 스윕이다 도라인데 에이아 밑에 데리고 가면 잡을 수 있나? 딜이 잡지는 못하겠다 위에서 기다리자 그러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윕이지 걸걸 근데 스윕이라 어차피 한번에 다 깎이네 어 미라손이다 미라손 아이스크림 여기 미라손은 유닛 버전입니다 크러싱 음 이거 개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임 인페르노 펜을 원하십니까 펜을 원하십니까 인 플레임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아직 다닐사람은 없지만 저것 유닛 강화 들어가가지고 레이시좀 레이시좀 넣어주자 스펠을 사용했다면 미라손을 사용했다면 미라손이 또 있네 임공지능 임공지능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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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손 창공지능 완성되네 여기 미라손있고 여기 창공지능있고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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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들리스 그 뭐야 앤들리스 줄 애도 없다 퀵 퀵 퀵 퀵 퀵 퀵 퍼즈 할 것이냐 퍼제할 것도 없다이 돈이 남네 룬이 그 제시도 있고 멀티 스트라이크 댁에 쓰레기를 넣습니다 갓게임 같다고요? 뭐 재밌게 하면 갓게임이지 으아아아아아 석상 주업해서 돈 땡기자 아 이거 내 인공지능은 있는데 임프 뭘로 없애지? 임프 죽일 주문도 있어야 되는데 큰일났네 임프 뭘로 죽이지? 뭐 앞에 내도 뭐 알아서 죽겠지 아 도치로 죽이면 되겠다 아 근데 내가 굳이 올리고 내가 굳이 죽여야 돼 아 이제 쓰레기 넣는뎌 아 이제 쓰레기 넣는데 아 어쩔 수 없지 내꺼 죽이고 적 죽이는거는 뭐건데 랜덤 타겟이라 임프를 죽일 수 있을지는 임프 안쓰면 계속 헨델스워놓을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없지 임공지능 깜을 하겠다 그 양비친 원아웃 임프다 양비친 원아웃 임프다 practitioners 부 buffet 조금씩 아아아아아아아아아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씨.. 번아웃 임프 살려내서 공버프 걸면 어따 쓰냐 이거. 아 그래도 46들이다. 이거다 뭐라. 엔들리스 번아웃 임프. 아냐. 음.. 영웅한테 엔들리스 주자. 아.. 영웅은 명. 엔들리스 트랙 메뉴로 불러. 죽으라고. 엔들리스 트랙 메뉴로 불러. 엔들리스 트랙 메뉴로 불러. 엔들리스 트랙 메뉴로 불러. 이제 미드 뭐 해야될거 아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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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데미지 7레이지. 덱에 있는 인플 곱하기 15데미지. 5데미지 7레이지. 없어 Hack. 없어 Sew. 힘. 음... 임공지능 있으니까 이거 써도 되는 거 아냐 터마다 15 데미지 오르네 아닌가? 계산식이 어떻게 된 거지? 잘한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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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세할거 있나? 서거 복세하는데 서거 이거 번아웃 추구하는거 이거 할까? 번아웃 4 공격력 5 번아웃 4 파이어 공격력 15 공채 150 괴물이다 괴물 논보스 유닛 공격력 8 멀티 스트라이크 400코인 내 400코인 먹으면 다음에 쓸 수는 있나 막부앞에는 이제 트링캣 상점 100%니까 쓸 수 있겠다 현돌샷 엑 로브라스톤 빨리 나왔대 다행이다 야 서순이 아니거든 야 쟤네.. 졸랐어요 나 잠깐만 저 버프 거는 애가 너무 쎄 저거.. 어디를 치워야겠다 꺼지쇼 부열적역이 돼야되는데 야씨 08에 멀티 스트라이크 붙으니까 이거 공격력 미쳐 돌아가네 진짜 말 그대로 미쳐 돌아가네 뭔 속에 잘 들리어 와 공격력 40짜리 임프 어 없었어요 아이 후혈 후혈 자를만한거 좀 없나 괜찮네 진짜 으 어우 도치에 약해 빠져가지고 90 데미지 흐미 저 뒤에 거 좀 잡아줘 누가 하 빌어놀 거 흡 558이 되네 다음 턴 잡을 수 있겠다 2번 턴 잡네 왜 이렇게 쎈 2번 턴 2번 턴 2번 턴 던아웃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을까 이거 질풍책 안 나오냐 질풍책 하나 주라 2번 턴 2번 턴 3번 턴 2번 턴 2번 턴 3번 턴 4번 턴 음... 뭘 복사하지? 복사할 거 없나? 운베라 스톤? 마법 강호 나갈까? 복사할 거 없잖아. 복사할 거 없으니까 마법 강호하고 토마 프로스트 토치 치울까? 유물상자 먼저 가자. 입장 5만원 매직파워 3 매직파워가 이거 힐 양도 3 올려줄 텐데 토치도 5댐 들고 유닛 업그레이드 슬롯 유닛 업그레이드 슬롯 레이지 안깎임 세 장 쓰면 이 드로우 퍼즐 껍질 두 장 퍼마 프로스트는 크흐 음... 세이크리드에다가 달... 쓰... 저거 부활에다가 달자 리롤 더블스틱 음 더블스틱 더블스틱 보존이요 처음쓴 카드가 컨슘입니다 유물 이렇게 많이 먹긴 또 처음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이제 돈 벌어도 쓸데가 헛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플레임 은재 주려고... 임플레이트 78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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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 마이너스 976 임프트 이렇게 많아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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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임공지능 밑에 얘만 들어오면 킬강 아니야? 킬강이네? 수고 꺼져봐 음 미친 번아웃 27턴 마타이터도 이기네 뭐야 이게 게임 밸런스 좀 구려요 지금 5승천임 프라이머리 클랜 스타터 카드가 스타팅 팩에 들어갑니다 헬리야 모럴 인트렛먼트 모탈 모럴 모럴이 아니라 흐흐 툼 유닛이 죽으면 5만 5만 빅 슬러즈 툼 레이지 2 툼 유닛에 체력 체력 30 임프 인어박스 랜덤 임프 두개가 좀 랜덤 레이지 레이지가 스트략당 공격력 하나 더 줘 그리 정리 다단한 레이지 음 은 은 양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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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이빨 이빨 이빨